안녕하세요. 바리니티비입니다. 오늘 리뷰할 오토바이는 캐남 F3T 모델입니다. 캐남에서는 총 만드는게 4가지가 있습니다. ATV, U2V, Z스킬, 캐남 스파이더입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캐남 스파이더를 리뷰합니다. 로텍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. 브레이크는 브렘보입니다. 요건 옵션으로 해서 300만원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. 석박스의 공간은 생각오애로 넓어서 짐이 많아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오토바이는 다른 오토바이와 좀 달리 핸들 쪽에 브레이크가 없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발판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. 브레이크는 생각오애로 잘 잡히고요. 속도는 200km 가까이 나갑니다. 상기통이고요. 115마력에 1330cc입니다. 시동을 켤 때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영어가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이 떠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고 안에 파킹을 풉니다. 그 다음에 시동을 갑니다. 감사합니다. mit